한국 축구대표팀의 주장이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후스퍼의 주장인 손흥민 선수가 소속팀인 토트넘과 재계약 협상을 시작했다는 영국 현지 매체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국 매체 풋볼 인사이더는 손흥민은 사우디 이적이 아닌 토트넘과의 재계약을 선택할 것이라며 토트넘과 손흥민이 이미 재계약 협상을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토트넘과의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오일머니를 앞세운 사우디 리그 소속 클럽들이 손 선수에게 러브컬을 보내고 있지만 손 선수가 소속팀 잔류의 무게를 두고 재계약 협상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손 선수와 토트넘의 계약은 내년 6월까지입니다. 해당 매체는 해리 케인이 떠난 후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더욱 비중 있는 선수가 됐고 주장 완장까지 차고 있다며 이번 시즌 손흥민은 23경기 12골 6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토트넘의 전 주장이던 해리 케인이 독일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미넨으로 이적한 뒤 손 선수가 토트넘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맡아 활약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손 선수는 지난해 여름 이적 시장에서도 사우디 이적설에 휩싸였지만 단호히 거부한 바 있습니다. 당시 그는 대표팀 주장 선배였던 기성용 선수의 인터뷰 내용을 언급하며 과거 성용이 형도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주장은 중국에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 나도 돈보다 좋아하는 리그에서 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기 선수 또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던 시절 중국 프로팀의 거액 이적 제안을 거절한 적이 있고 기 선수에 앞서 주장이었던 박지성 선수 또한 중국 및 중동 이적설이 불거졌을 때 그들의 제안은 전혀 고려대상이 되지 못했다며 돈보다 더 큰 걸 놓치고 싶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 선수 또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